중식조래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은? 정답은 1. 팽창제 2.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가 아닌 것은? 1. 아플라톡신 2. 식트리는 3. 엔테로톡신 4. 파툴린 정답은 3. 엔테로톡신 해설 엔테로톡신은 포도상구균이 식품에 오염되어 생성하는 독소로 식중독을 유발한다. 3. 사용목적별 식품첨가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척생료 철클로로필린 나트륨 2. 소포제 초산비넬수지 3. 표백제 메타중 아황산 칼륨 4. 감미료 사카린나트륨 정답은? 2. 소포제 초산비넬수지 해설 소포제는 기포 형성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말한다. 초산비넬수지는 껌의 기초제, 과실료 또는 과체류 표피의 피막제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4. 열경화성 합성수지제용기의 용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 물질은? 정답은 3. 포르말데히드 해설, 멜라민, 페놀수지, 요소수지 등은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를 함유하고 있다. 5. 식품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세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2. 팔에서 손으로 씻어 내려온다. 3. 손을 씻은 후 비눈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4. 역성비누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 30초 이상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정답은 1. 세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해설, 역성비누는 일반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세균효과가 떨어진다. 6. 히스타미남량이 많아 가장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1. 가다랑어 2. 대구 3. 넙치 4. 도미 정답은 1. 가다랑어 해설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꽁치, 고등어, 정어리, 참치, 방어 등 붉은 쌀 생선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히스티딘의 원인균이 부착하여 증식함으로써 다량의 히스타민과 유해한 아민괴물질을 생성함으로써 발생한다. 7.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정답은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해설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구역질, 구토나 시력장애,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의 신경마비이다. 8.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데 관계하는 것은? 정답은 1. 암모니아 해설 호기성 세균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부패라 하며 이때 아민과 아민산이 생산되며 황활수소, 메르카탄, 암모니아, 메탄 등과 같은 악취가 나는 가스가 생산된다. 9.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은? 1. 암모니타톡신 2. 솔라닌 3. 베네로핀 4. 식효톡신 정답은? 3. 베네로핀 해설 암모니타톡신 독버섯 솔라닌 감자의 삭 녹색 부분 베네로핀 모시조개 등의 소개류 식효톡신 동미나리 10.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독소양식중독과 관계되는 독소는? 정답은 1. 장독소 해설 엔트로톡신은 독소양식중독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장독소이다.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표시해야 하는 대상성분이 아닌 것은? 단,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은 제외 1. 나트륨 2. 지방 3. 열량 4. 칼슘 정답은? 4. 칼슘 해설 영양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의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에 대하여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다음 영업의 종류 중 식품적 기업이 아닌 것은? 1.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2.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집단급 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 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4.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정답은? 1.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해설, 식품적 기업의 종류에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이 있다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된다 13.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추급할 수 있는 것은 1.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2. 포장이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3. 영업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4.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정답은 2. 포장이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14. 식품 공전상 표준 온도라 함은 몇 도씨인가 정답은 4. 20도씨 15. 식품 공전상 표준 온도는 20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시로는 1에서 35도씨, 미온은 30에서 40도씨를 말한다 15.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정답은 1. 지체 없이 해설 조리사가 법에 따라 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6. 신선한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의 색은? 정답은 2. 선명한 적색 해설 암적색의 구기는 차츰 선명한 적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미오글로빈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또한 선명한 색의 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옥시미오글로빈이 다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매트미오글로빈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17. 돼지의 지방조직을 가공하여 만든 것은? 정답은 2. 라드 햇살 돼지국이의 지방조직을 정제하거나 녹여서 얻는 라드는 98%의 지방을 하면 흰색의 고체이며 부드럽고 좋은 풍미와 향기가 있다 18. 과실주스에 설탕을 섞은 농축액 음료수는? 정답은 2. 스쿼시 햇살 농축 음료 중 과즙의 팔 부분을 사용한 농축 음료를 스쿼시라고 한다 19. 필수 아미노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1. 트립토판 메티오닌 햇살 필수 아미노산에는 트립토판 발린 트레오닌 이소루신 루신 루신 페널랄라닌 메티오닌 등이 있다 20. 다음 물질 중 동물성 색소는? 정답은 3. 해모글로빈 햇살 식품의 색깔 식물성 색소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안 동물성 색소 미오글로빈 해모글로빈 해모시아닌 아스타산틴 21. 감자는 껍질을 벗겨두면 색이 변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정답은 1. 물에 담근다 해설 감자는 물에 담가서 갈변을 억제할 수 있고 사과는 설탕물에 담가서 갈변을 억제시킨다 22. 대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콩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글레신이는 글로블린에 속한다 2. 아미노산의 조성은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많고 라이신, 트립토판이 적다 3. 날콩에는 트립신자이제가 함유되어 생식할 경우 단백질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4. 두유의 영마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응고시킨 것이 두부이다 정답은 2. 아미노산의 조성은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많고 라이신, 트립토판이 적다 4. 해설, 대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국류에 적은 라이신, 트립토판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메티오닌의 함량은 적다 23. 달걀을 삶은 직후 찬물에 넣어 식히면 노른자 주위의 압록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 정답은 2. 황화수소가 난각을 통하여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 해설, 달걀의 단백질이 가열되어 분해될 때 밀양에 황화수소가 생기는데 이 황화수소가 난황의 철가 반응하여 황화철이 되어 녹색을 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삶은 후 찬물에 담가주면 된다 24. 적자색 양배추를 채썰어 물에 장시간 담가 두었더니 탈색되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드는 색소와 그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1. 안토시아는 게 색소, 수용성 해설, 수용성의 안토시아는 색소는 식품의 꽃, 과일, 잎의 색소로 적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며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보라색,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청색을 띈다 25. 과로에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당면은 감자, 고구마, 녹두가루의 첨가물을 혼합, 상향하여 땡땡한 후 건조, 냉각하여 땡땡시킨 것으로 반드시 열을 가해 땡땡하여 먹는다 정답은 1. 알파화, 베타화, 알파화 26. 고등어 100g당 단백질량이 20g, 지방량이 14g이라 할 때 고등어 150g의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은 정답은 2. 51g 해설, 100대 20은 150대 고등어 150g의 단백질량으로 고등어 150g의 단백질량은 20 곱하기 150, 나누기 100, 계산하면 30g이 된다 100대 14는 150대 고등어 150g의 지방량으로 고등어 150g의 지방량은 14 곱하기 150, 나누기 100, 계산하면 21g이 된다 따라서 고등어 150g의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은 51g이 된다 27.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밀로지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2대 8이다 2. 식혜, 엿은 전분의 효소 적용을 이용한 식품이다 3. 동물성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4. 가열하면 팽용되어 점성을 갖는다 정답은 3. 동물성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해설,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28. 방역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마카로니 제조에 쓰인다 2. 우동 제조에 쓰인다 3. 단백질 함량이 9% 이하이다 4. 글루텐의 탄력성과 점성이 강하다 정답은 3. 단백질 함량이 9% 이하이다 해설, 글루텐 함량에 따른 밀가루의 종류 강력분, 글루텐 13% 이상 식빵,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 중력분, 글루텐 10-13% 국수, 만두피 등 박력분, 글루텐 10% 이하 케이크, 튀김옷, 카스테라, 약과 등 29.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원소기온은 I이다 인체의 밀행환소로 주로 갑상선 호르몬이 사이록신과 트리아요드 사이록신의 구성환소로 갑상선에 들어있다 정답은 1. 요드 해설, 요드의 원소기온은 I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환소이며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이 급원 식품이다 30번 천연, 살아방지세가 아닌 것은 1. 아스코르브산 2. 안식향산 3. 토코페롤 4. BHT 정답은 2. 안식향산 해설, 안식향산은 보존류로 사용된다 31번 닭피김을 하였을 때 살코기색이 분홍색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3. 근육성분의 화학적 반응임으로 먹어도 된다 해설, 닭피김을 하였을 때 살코기색이 연한 핑크색을 나타내는 것은 근육성분의 화학적 반응으로 어린 달기일수록 핑크색이 잘 나타난다 32번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는 1. 지급 후님 2. 감가상각비 3. 복리후생비 4. 수당 정답은 2. 감가상각비 해설, 감가상각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에 해당된다 33번 급식시설 종류별 단체 급식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학교 급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2. 군대 급식 체력 및 건강증진으로 사기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생활로 체력 단련 유도 3. 사회복지시설 자감 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향상 4. 병원 급식 환자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급식하여 질병치료나 증상 회복을 촉진 정답은 3. 사회복지시설 자감 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향상 해설, 자감 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기업체 급식의 목적에 해당된다 34.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4. 44만 500원 해설, 총원가는 판매원가에서 이익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제시된 자료의 비용을 모두 더하면 총원가가 된다 35. 중식의 조리도 중 채소를 썰 때 사용하는 칼은 정답은 1. 채도 해설, 중식, 조리도 채도 채소를 썰 때 사용하는 칼 딤썸도 딤썸 종류의 수를 넣을 때 사용하는 칼 조각도 조각 칼 36. 중식재료 썰기 방법 중에서 말이 의미하는 도공법은 정답은 4. 참깨 크기로 잘게 다지는 방법 해설, 중식 썰기의 말은 참깨 크기로 잘게 다지는 도공법으로 육류나 향심료 등을 다룰 때 많이 활용한다 37. 달걀의 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농구제, 크로켓 2. 결합제, 만두 속 3. 팽창제, 커스터드 4. 유화제, 푸딩 정답은 2. 결합제, 만두 속 해설, 달걀의 이용 농구제, 알찜, 소스, 커스터드, 푸딩 결합제, 만두 속, 크로켓 전, 팽창제, 스펀지 케이크, 엔젤 케이크 유화제,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38. 식미의 긴장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살균 작용을 돕는 매운맛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마늘, 알리신 2. 생강, 진저롤 3. 산초, 호박산 4. 고추, 캡사이신 정답은 3. 산초, 호박산 해설 산초의 매운맛 성분은 산수요리다 39. 일반적으로 젤라틴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양갱 2. 아이스크림 3. 마시멜로우 4. 죽편 정답은 1. 양갱 해설 양갱, 양장피는 해조 가공품인 한천이 원료이다 40. 오이 피클 제조 시 오이의 녹색인 옥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정답은 3. 페오피틴이 생겨서 해설 녹색 야채의 녹색 색소인 클로로필은 산의 약함으로 식초를 사용하면 갈색인 페오피틴으로 변한다 41. 다음 식품 중 직접 가열하는 급속해동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1. 생선 2. 소고기 3. 냉동피자 4. 닭고기 정답은 3. 냉동피자 해설 조리 냉동식품은 동결상태 그대로 다소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가열하여 해동한다 42.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름의 양이 많았을 때 2. 기름을 첨가하고 천천히 저어주었을 때 3.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4. 신선한 마요네즈를 조금 첨가했을 때 정답은 4. 신선한 마요네즈를 조금 첨가했을 때 해설 신선한 난황이나 신선한 약간의 마요네즈를 분리된 마요네즈에 조금씩 첨가하면서 계속 저어주면 분리된 마요네즈가 재생된다 43.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은 1. 과 육은 점체로 연해진다 2. 염록소가 분해되면서 푸른색은 옅어진다 3. 비타민C와 카루틴 함량이 증가한다 4. 탕리는 증가한다 정답은 4. 탕리는 증가한다 해설 따분 맛을 내는 탕리는 일반적으로 미숙함과 실에 많이 항유되지만 성숙해감에 따라 감소한다 44. 중국 4대 요리와 대표 음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북경요리 탕수육 2. 남경요리 동파육 3. 사천요리 마파두부 4. 광동요리 딤섬 정답은 1. 북경요리 탕수육 해설 중국 4대 요리와 대표 음식 북경요리 산동요리 오리구이 면류 전병 만두 등 남경요리 상해요리 개요리 동파육 볶음밥 등 4. 사천요리 마파두부 공부개정 등 광동요리 탕수육 팔보채 딤섬 등 45. 두부를 새우젓국에 끓이면 물을 끓이는 것보다 더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2. 부드러워진다 해설 두부찌개를 끓일 때 두부를 미리 1%의 소금물에 담가두거나 이미 가늘한 국에서 조리하면 두부가 수축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조리 된다 이는 나트륨이 두부 속에 있는 미결합 상태의 칼슘이 단백질과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46. 일반적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은 쌀 무게의 약 몇 배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가 정답은 1. 1.2에서 1.4배 47. 일반적으로 생선의 맛이 좋아지는 시기는 정답은 1. 산란기 몇 개월 전 해설 생선은 대체로 산란기 1에서 2개월 전이 가장 맛이 좋다 48. 식품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품이 지내고 있는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2. 각 식품의 성분이 잘 조화되어 풍미를 도두게 하기 위해 3. 외관성으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4.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4.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49. 식품 구입 시 감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육류가 공품인 소시시의 색은 담홍색이며 탄력성이 없는 것 2. 밀가루는 잘 건조되고 덩어리가 없으며 냄새가 없는 것 3. 감자는 굵고 상처가 없으며 발화되지 않은 것 4. 생선은 탄력이 있으며 아가미는 선홍색이고 눈알이 맑은 것 정답은 1. 육류가 공품인 소시시의 색은 담홍색이며 탄력성이 없는 것 해설 소시시는 포장 용기와 내용이 유리되어 있지 않으며 손으로 눌러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 50번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정답은 4. 주단파 해설 습혈에 의한 조리 삼기, 찌기, 끓이기 건열에 의한 조리 굽기, 볶기, 튀기기 전자레인지에 의한 조리 주단파 이용 51. DPT 예방 접종과 관계없는 감염병은 1. 패스트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파상풍 정답은 1. 패스트 해설 DPT는 디프테리아 100일해 파상풍 예방접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정해져 있다 52. 하수처리 방법 중에서 철의 부산물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 것은 정답은 3. 혐기성 처리법 해설 산소가 없는 장소에서 생존하는 혐기성 세균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방법을 혐기성 처리법이라 하며 부패족법과 이모표법이 대표적이다 혐기성 처리시 분해의 산물로 암모니아, 칠소, 탄산가스, 메탄가스, 유화물 등이 방출된다 53. 곤충의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재규열 2. 말라리아 3. 인플루엔자 4. 지축암우시병 정답은 3. 인플루엔자 해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된다 54번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1. 병원소의 제거 2. 감염원의 제거 3. 환경의 관리 4. 감수상 숙주의 관리 정답은 4. 감수상 숙주의 관리 해설 감염병의 대책 감염원 대책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격리 감염 경로 대책 감염 경로 차단 식품 위생 환경 위생 관리 감수성 숙주 대책 예방접종 실시 55번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감염병은 정답은 3. 폴리오 해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폴리오 소아마비는 생중 백신의 접종을 통해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된다 56번 영하 사망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수 해설 영하 사망률은 출생 1000명에 대한 생후 1년 미만의 사망 영유아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가의 공중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57번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이 가장 큰 것은 1. 적외선 2. 가시광선 3. 자외선 4. 라디오파 정답은 3. 자외선 해설 태양광선의 3부분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은 260nm 2600웅 스트롬 부근에서 가장 강한 살균력을 나타낸다 58번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답은 1.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때문이다 해설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 다수의 사람이 장시간 밀집되어 있을 경우 나타나는 군집독은 산소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는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때문에 초래된다 59번 감염병과 주요한 감염 경로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직접접촉감염 성병 2. 공기감염 폴리오 3. 비말감염 홍역 4. 절쥐동물 매개 황열 정답은 2. 공기감염 폴리오 해설 폴리오 소아마비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감염원 및 감염 경로는 환자나 불연성 감염자의 분변의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통해 경구감염된다 60번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생명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건강보험 정답은 1. 생명보험 해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지,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